어떻게 할까요? 저희가 중국에 와서 로얄티 팀에 소속하면서 항상 생각한 게 말이 통하면 오히려 게임이 안 될 때도 있는 걸 생각했어요. 그래서 저희는 말이 안 통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 게 우지 선수와 인셋 선수 둘 다 성격이 약간 좀 불가했거든요. 그게 말이 통했었으면 아마 저희는 몇 번 싸웠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말이 안 통하니까 안 싸워요.